프로야구 롯데자연체의 사직 홈 일부 경기가 울산에서 치러집니다. KBO는 다음 달 30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롯데와 두산의 3연전과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롯데와 삼성의 3연전 경기를 사직이 아닌 울산 문수구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이번 경기 장소 변경이 연고 도시 외의 지역의 야구 팬들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야구 저변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